안녕하세요. 우주어입니다. 저희 제품은 햅틱 피드백을 통해 사운드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해줍니다.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차세대 우주어예지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7만 3천명이 넘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모든 피드백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. 그중 한 댓글이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사람들은 솔직히 차이점을 잘 모르면서도 제일 좋다는 헤드폰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요. 근데 우주어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운드를 경험하게 하네요. 그래서 저희는 일반 헤드폰과 우주어예지를 비교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. 저희는 두 개의 핸드폰을 올려줍니다. 그리고 우리의 핸드폰을 고려하실 수 있을까요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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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히 실행. 오케이. 오늘의 첫 번째는? 모르겠어요,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뭐지? 제가 사실 밖에서 느낄 수 있어요. 와우. 놀라운 것 같아요. 완전히 달라요. 내 몸이 움직여요. 완전히 달라요. 정말 달라요. 음악이 발음하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. 음악을 듣고 싶어요. 맞습니다. 오즈는 정말로 사운드 감상을 숨막힐 정도로 신나는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트랜스 듀서를 조금 변화시켜 놀라운 센세이션은 그대로 유지했고 크라두 펀딩 캠페인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 누구나 오즈의 엣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고요? 사운드는 공기의 움직임입니다. 헤드폰을 쓰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전달되지만 공기의 움직임은 놓치게 되죠. 하지만 우즈를 사용하면 사운드의 이 두 측면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. 콘셉트장의 거대한 스피커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몸으로 느껴지는 그 웅장함, 그 느낌이 바로 우즈의 느낌이에요.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저희가 특허 등록한 OC라고 불리는 진동 프레임이 가청 주파수보다 낮은 아음속 대역을 포함해 최대 200Hz 대역까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운드를 재생합니다. 사운드의 왜곡을 줄이면서도 주변의 소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. 게임 속에서 다가오는 공룡의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느껴지실 겁니다.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? 폭발할 때마다, 뭔가 마주칠 때마다, 목표물을 마칠 때마다 마치 게임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. 노래 속 베이스의 모든 현의 소리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우즈의 엣지와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몰입감이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. 우즈의 엣지 시리즈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. 스트랩은 바쁜 게이머들이나 음악 애호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. 스트랩에는 초강력 OC 한 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다양하게 착용하고 여러 활동 중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깔끔하게 접어서 배낭에 넣거나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. 베스트는 360도 몰입감을 즐기고자 하는 음악 전문가와 프로듀서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. 6개의 OSIS가 내장되어 선명한 스트레오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두 제품 모두 아날로그 헤드폰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오디오 잭 또는 저지연 블루투스를 통해 모든 종류의 휴대폰, 게임 콘솔, VR 헤드셋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자, 정말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기로 사운드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모듈 엣지를 선택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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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